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현안 가운데서도 의료 소위 의과대학 교수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 의사협회 휴진 문제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단 방송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 드릴 내용은 지금 보시다시피 의료 부분을 조금 더 오늘 많이 다뤘습니다. 자 이제 서울대학교에 진로를 담당하시는 아마 그런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천여분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 가운데 400여 명 지금까지 400여 명이니까 이제 더 앞으로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이제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협의회 비대위 이제 설문조사 결과인데 40% 이상 정도가 이제 휴진에 참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전반적인 여론은 윤정부 안을 지지하시는 분이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번 생각해야 될 분 사실은 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분들은 현재 의사 소위 의과대학 정원 문제하고는 크게 이익이 관련되지 않는 그러면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도 상당히 안정된 그런 계층에 속하시는 분들이고 이제 의료계로 따지게 되면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이 400여 명 이상 40% 이상이 이제 휴진을 찬성을 한 겁니다. 이거는 가장 그러니까 이 의과대학 교수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종적인 최후에 해당하는 그런 선택이거든요. 뭐 지금 조선중앙동화 이런 데는 뭐 의사분들 그리고 의과대학 교수분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한 가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40% 넘는 대한민국의 가장 의료계에서 엘리트 집단에 속하시는 분들이 많은 비난을 무릅 서비스도 휴진이라는 그런 초강경적 정책을 선택하게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고민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조선중앙동화 이런 데 이제 의견들을 쭉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같으면 딱 머리가 먼저 돌아가는 것이 무슨 일로 40% 이상이나 이렇게 휴진에 참여하는가 그것도 그냥 대한민국의 의료계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에 속하시는 분들 그리고 서울대 의대뿐만 아니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아산 충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다 동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추진하는 윤 대통령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의사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왔던 잔뼈가 굵은 그런 장관 차관 국장 실장 이런 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당신들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만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오늘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또 조금 더 정리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항상 다수 이야기하고 추종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느끼신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예과가 있고 본과가 있고 그다음에 인턴이 있고 그다음에 전공의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의가 있고 그다음에 교수 개업의 이렇게 통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생태계 클라스터와 같이 다 맞물려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인턴이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리가 예과 본과 인턴 전공의 전임의 그다음에 이제 교수 개업의로 연결되는데 그 고리가 하나라도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의료인력 충원이라든지 배출이 중지가 되는 거죠. 이제 의료 교육 현장도 상당히 심각하게 타격을 받지만 의대 교육이 굉장히 여러분들 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우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의대 교육 현장을 아시는 분들은 4개월 정도 한 학년이 펑크가 난다는 이야기는 본과 같은 경우는 거의 치명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의과대학 교육이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됐다. 그 의과대학 교육뿐만 아니고 의료인력 생태계까지.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의료계획 이름의 기치를 내걸고 윤 대통령이 선봉해서 가지고 이렇게 이 문제를 진두지휘해 왔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 의과대학 교육 문제 의료 생태계 문제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의 한 40% 이상 그리고 날로 확산되고 있는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의 휴진 이 문제의 모든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윤 대통령의 문제 인식 능력 윤 대통령의 문제 해결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의과대학 문제를 다 정리하고 말미에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제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주제가 마치게 되면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대통령 만들기의 전의부대 친위부대 역할을 하고 있는 소위 한총령 출신들이 권력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더민주정국혁신회의 민주당 내에서 31명의 원내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현재 한 40여 명 정도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최대 개파이자 앞으로 이 사람들이 권력을 만들어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그다음에 판사 이런 탄핵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이 더민주정국혁신회의에서 주동을 해가지고 당 지도부를 움직이고 여론을 만들기 위해가지고 개딸들을 동원하고 이런 일들이 아마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더민주정국혁신회의의 움직임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되고 이 더민주정국혁신회의가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것이 아마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양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미에는 지금 이제 엔비디아라는 그런 소위 ai 반도체 특히 gpu gpgpu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래픽 처리장치를 생산하는 그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한 600에서 700% 성장을 했고 현재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육박하는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2등 3등을 차지하는 이 엔비디아에 대한 인기가 워낙 높아서 지난 상반기에 대한민국의 그런 서학개미 미국 주식을 주로 사고파는 그런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1등 가는 주식으로 아마 부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술주 투자 미국의 기술주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술주 투자에 대해서 이제 이런 주식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견해 이런 부분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에 이어 가지고 소위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여러분들 가상화폐 시장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가 논쟁으로 삼고 있는 정권성 정권의 탁성을 갖고 있는 코인 이런 코인들은 이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ijing